권은보살 구도의 수행 권은보살 구도의 수행을 하실 때 온조차 큰 빛으로 제도하시고 울지른 맘으로 마음을 지혜로 바람과 허공은 둘이 아니구나 품에서 깨이며 두려움 사라지고 번뇌는 보리의 씨앗이 되리라 안야에 소를 타고 공성을 이루어 부처님 언덕에서 계단을 이루리라 권은보살 구도의 수행 권은보살 자비에 수행을 하실 때 온조차 큰 빛으로 제도하시고 무명은 무심으로 무심은 무하로 바람과 허공과 바람은 둘이 아니구나 꿈에서 깨이며 두려움 사라지고 권은보살 구도의 수행을 하시고 본뇌는 보리의 깨달음 되리라 반야에 배를 타고 불법을 이루어 부처님 언덕에서 연꽃을 피우리라 오제 오제 바라제 바라스 오제 오제 바라제 모지 사바하 아 어 아멘